부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오르막 내리막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되게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 중국에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매물이 쌓여가고 그리고 또 동시에 수요가 극감하는 그런 현상을 중국이 문제 아주 정통한 분이 외신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아파트가 잘 안 팔리네요 34만 채 정도가 되니까 매물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줄고 공급은 계속 늘고 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아파트 매물만 34만 채인데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외신을 찾아보니까 중국 부동산 문제 에 이런 정통한 그런 전문가들은 이 아파트의 매물이 다 이렇게 정리 정돈되려면 한 10년 정도의 재고가 남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하네요. 그게 아마 중국의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수요 촉진책을 이렇게 사용하지만 그게 잘 먹혀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운 등 이른바 일선 도시 아파트들도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서 부동산 거품 붕괴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매물이 쌓이고 원매자가 없어 거래량에 급강하는 거래 절벽 현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니까 부해의 효과가 내려앉으니까 소비가 줄고 이런 부동산 하락기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특징이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전문의 이 문제를 다룰 때는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파이낸실 타임스가 베이징 부동산 중개업소 2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고점 대비 10에서 30%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주식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 건 아니죠. 10에서 30% 정도가 되면. 보시게 되면 중국의 중앙정부가 총 분양가의 60에서 80%를 내던 1차 납부 금액을 30에 40% 정도 줄여줬지만 수요가 그렇게 살아날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시장에는 매물 이 넘치고 베이징이 기준에 아파트 매물은 16만 채로 2022년 말에 비해서 100% 이상이 늘었다. 굉장히 많이 는 거죠. 상하이는 18만 채 중국은 워낙 스케일이 크니까 16만 채 18만 채 하면 우리로선 감이 잘 안 오네 . 아파트를 처분하는데 상하이는 10개월 베이징은 2년까지 걸릴 정도로 그렇게 막대한 재고 물량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건설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미국 에 중국의 국내 총생산에서 한 25%가 되나 크네요. 그리고 가계 자산에는 우리보다 더 높은 건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가계가 갖고 있는 큰 자산 가운데 하나니까 그것이 이제 하락하게 되니까 소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여기서는 한 2년 이렇게 보지지만 외신을 찾아보니까 그런 아파트 재고 물량이 다 해소가 되려면 모하된 10이얼스니까 10년 이상 정도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 굉장히 막대한 물량이네요. 어떻든 간에 자본주의라는 것은 오르고 내리는 거니까 그렇죠 오르고 내리는 건데 지금은 어떻든 간에 많이 올랐으면 조정기능이 조정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중국은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극단적인 위기 로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 굉장히 통제가 가능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는 없는데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지거나 우리는 어떨까 이 정도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